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내 통장은 텅텅 비어있지만 남의 통장은 불려주겠다라는 그런 여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결혼하면 바로 일 그만두고 집에서 돈 관리만 할 거라며 이젠 하다하다 자기 아빠를 데려온 여친 아니 이게 진짜 미친 거요 도로인 거요 야야 때려쳐 그냥 원지 결혼 후 돈 관리를 하겠다는 여자 우선 요약 남자인 저는 연봉 약 9천만원 여친은 3천이 채 안되며 모은 게 아예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 지가 돈 관리를 하겠다고 지금 덤비는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결혼할 여친이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정말 심각하게 이별을 고민 중인데요 제가 이기적인 건지 아니면 여친이 거지같은 고집을 부리는 건지 여초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일부러 이쪽으로 왔어요 저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먼저 신혼집이랑 혼수는 그냥 되는대로 형편껏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딱히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제 연봉 원천 징수 기준으로 9천이 살짝 안되는데요 솔직히 제 나이에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번다고 자부를 해요 그리고 여친은 한 3천 버는데 아니 월 200이 안되는 프리랜서인데요 이마저도 결혼 후에 바로 그만두겠답니다 그리고 얼굴 되게 이쁩니다 이건 뭐 저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얼굴도 박살났으면 이런 고민 안하지 그런데 얘가 그래요 돈관리는 무조건 여자가 하는 거다 그래야 훨씬 더 잘 모을 수 있다며 결혼하면 돈관리를 본인이 다 하겠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오빠는 용돈을 받는 게 어때 이런 소리를 하길래 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며 화를 한 번 냈어요 솔직히 말이죠 여친은 제가 얼마를 버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냥 또래들보다 많이 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가 돈관리를 하게 되면 제 월급 통장 다 까야 되는 거고 저는요 이런 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싫다 가족카드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로 써라 일단 쓰다가 너무 많다 싶으면 같이 주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죠 물론 이렇게 하면 제 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한데 반대로 제가 쓰는 거 역시 여친이 확인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며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얘네 아버지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냥 밥이나 먹자 해가지고 가볍게 만난 겁니다 처음엔 그런데 밥도 나오기 전에 갑자기 결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보게 박서방 이러더니 아파트 빨리 사고 그렇게 하려면 돈을 모아야겠지 라며 은근슬쩍 자기 딸에게 돈관리를 맡기고 너는 용돈 받아라 이럽니다 그래야 월급을 더 빨리 모은다나 뭐라나 이게 뭔 논리입니까 이게 여하튼 그 자리에서 바로 정색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돈관리를 제 나름 아니 최대한 공손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비록 제가 이때 정색은 했지만 싸가지 없게 말대꾸를 한다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비장인 어른인데 제가 싸가지 없게 했겠습니까 근데 표정이 되게 안 좋았고 결국 그날 밤 여친이 전화로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 아빠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왜 그래 꼭 그렇게 발끈해야 돼 라며 버럭버럭버럭 그리고 이날 이후로 그랬어요 진짜 이게 틈만 나면 계속 돈관리 문제를 꺼냅니다 물론 저도 늘 그때마다 정확히 이야기를 했죠 아니 이건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요 그러니까 너 힘 빼지 마라 나는 설득이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랬더니 나중에 정말로 화가 많이 난 건지 막 울고 불고 나는 오빠를 좋아하는데 오빠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뭐냐 나에 대한 신뢰가 겨우 그것밖에 안 되냐 오빠 혹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너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반대로 제 기준 또 제 주변을 보면 제가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친은 자기 주변에 이런 기운가 없대요 절대로 다 여자가 한답니다 이거 정말 그런 겁니까 여하튼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 하는 말이 오빠 혹시 내가 말이 못해오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 나 그렇게 못난 여자야 그럼 오빠는 왜 나를 만났어 등등등 자꾸만 사람을 쓰레기로 만드는 그런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자기는 나를 믿는데 나는 지를 못 믿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실 제가 그래요 일이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일 마치고 집에 오면 자주 못 만나니까 30분씩 통화하는 그런 낙으로 살았는데 밤 늦게는 물론이고 회사에 있을 때도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결국에 저도 사람인데 안 지치겠어요 지치죠 그래가지고 야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딴 소리하면 나 두 번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 이렇게 소리를 확 질렀더니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그 이후로는 조심을 하면서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된 건가 했는데 지난 주말 늦은 밤이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저희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얘가 그것도 술까지 잔뜩 마시고 말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오빠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나는 뭔데 집에서 밥만 하는 식모야 이러는 거예요 말도 없이 갑자기 차지한 것도 그렇고 오자마자 막 엉엉 울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와 진짜 기분 거지 같은 거야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저도 같이 질렀어요 집 앞에서 뭐? 식모? 야 아니 그럼 나는 뭐냐 네 머슴이냐? 아니 내가 전업을 하라고 했어? 네가 하고 싶다면 네가 아니 도대체 뭘 어디까지 양보를 하라는 거야? 어쩌라고 오빠는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예전에 안 그랬잖아 아니 다 떠나서 내가 이렇게나 원하는데 그냥 좋게 좋게 조금만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좋아 내가 오빠한테 용돈 많이 줄게 됐지? 용돈 아니 야 진짜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예 욕을 했습니다 야 이 미친 야 이딴 개뼈다귀 같은 소리 할 거면 얼른 집구석에 척 기어 들어가가지고 발 닦고 잠이나 쳐자 이러니까 이제는 뭐 대성통곡 별의별 거지 같은 소리가 다 나옵니다 내가 말이 못해와서 이러는 거냐? 오빠 친구들은 안 그랬는데 그래서 억울한 거냐?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지 왜 나를 만났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등등등 야 정말입니다 이거를 때릴 수도 없고 진짜 참 흘린 세 번 네 번 새기면서 야 너 지금 되게 추하다 이러지 말고 들어가 내일 면정실에 다시 이야기하자 딱 이러고 제 팔 못 잡는 거 뿌리치며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창문으로 쓱 내다보니까 엉엉 울면서 택시 타고 가요 근데 이게 또 그렇습니다 여친이 늦은 밤 택시 타고 가는 걸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전화를 했는데 이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일단 자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이랬는데 얘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도대체 뭐가 우리를 서로 못 믿게 만드는 건지 난 모르겠다 이대로는 어려울 것 같아 오빠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 뭐가 어렵다는 거야 뭐가 어? 뭐가 어려워? 사실 그래요 어려운 건 접니다 그래가지고 늘 고민이 돼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헤어지래요 선보랍니다 와 진짜 그렇게 해야 되나 싶고 아니 여러분 생활비 카드 주겠다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아니 이 정도면 지가 하고 싶은 거 어지간한 건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내 월급을 지가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반대 입장이라면 지가 저한테 돈 다 맡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할 거라 말도 안 할 거고요 아무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오늘 내일 중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글 남긴 겁니다 만약에 제가 틀린 거라면 비록 인정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그런 작정이고요 하지만 제가 옳다면 그냥 여기서 놔버릴 건데 그러니까 저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번 결국 그 아비의 그 딸년이라고 둘 다 그렇게 귀지같네 돈 말고 텅텅 비어있는 집 대갈통이나 관리하라고 하세요 2번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재벌들도 주식이랑 재산 전부 다 지 마누라한테 맡기고 용돈 다 쓰고 그러는 건가 미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옛날 조선시대의 며느리도 곡관 여세 얻으려면 귀머거리 3년 멍어리 3년 장림 3년 이렇게 9년을 참고 살아야 겨우 받을까 말까 했구만 지가 뭐라고 그걸 가져가겠대 3번 그냥 맞벌이 하고 버는 거는 각자가 관리를 하세요 아니 진짜 돈 벌어오는 머슴 새끼도 아니고 용돈이지래 그리고 여자 아빠도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딸내미가 시킨 게 아니라면 분명 썩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쓴이가 강력히 이야기한 건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게 안 통한다면 그냥 파혼을 하세요 벌어오는 돈은 물론이고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도 공동명의로 뺏기기 싫으면 말이죠 4번 저런 것들은 진짜 제대로 한번 당해봐야 됩니다 돈 관리하라고 하세요 대신에 장부 정림이 돈 쓸 때마다 항상 꼼꼼하게 결제 올리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게 5번 이거 이상하다 너무 빡세게 들어오는데 보통 안 돼 그러면 물러서는 게 사람이거든 이거 아무래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집안에 빚이 있거나 아니면 목돈이 필요하거나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하니까 일단은 쓴이 월급으로 어찌어찌 메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게 아니면 저렇게 죽게 살기로 덤비겠냐고 6번 근데 부부 사이에 연봉을 숨기는 건 좀 그렇죠? 관리는 남편이 하더라도 가정 내 수입이 어떻고 지출이 어떻고 이런 건 서로서로 투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7번 여친 아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지가 뭐라고 남의 집 귀한 아들내미한테 용돈 받아서 쓰라는 거야? 막말로 지가 주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용돈을 받아야 돼? 8번 연봉 공개 안 하는 것부터가 이미 심각한 문제인데 자기 돈을 남이 관리한다고 여기는 거 보니까 이 남자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지랄 남자가 여자한테 야 너 전업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면 모를까 지가 먼저 하겠다면서 이거 완전 개 도둑놈 심포 아니야? 헐 10번 여자도 여자지만 이 여자 아빠 완전 개 소름 돋는데요 나라면 저 소리 듣자마자 바로 파혼했을 거야 이런 고민이 웬 말이니? 아니 지 돈도 못 모은 년한테 내 돈을 어떻게 맡겨요? 지금 장난 똥 때리나? 헐 헐 헐 헐 남들 다 그렇게 산다면 가스라이팅 시도하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집자는 거 진짜 개추잡하다 얼른 도망치세요 뭘 이런 걸 묻고 앉았어 참 이상하네 이런 여자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여자가 모아야 더 잘 모은다 그리고 남들도 다 그러고 산다 여자가 모아야 잘 모으는 게 아니라 잘 모으는 사람이 모아야 잘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 그러고 산다고 지가 봤어? 참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런 비슷한 사연에서 나였다면 그냥 똥구멍 사살 긁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더 타내게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지? 그게 아가리 쫙 벌려가지고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정말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살살 갉아먹어야지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